TS-Way 기존 보안 방식의 취약점 기존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은 정해진 도메인 및 IP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방식입니다. 이러한 기존 방식의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TS-Way입니다. TS-Way의 뛰어난 보안성 TS-Way의 방어벽 제어에 의한 허가된 연결 시도 외에는 모든 연결을 무응답으로 거북이 차단하여 서버의 부하를 증가시키지 않으며, 해커의 스캐닝 등에도 네트워크 자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. 데이터 전송 구간은 각각의 격리 및 암호화 보안 터널 생성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며 공격에 의한 유출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. TS-Way의 다양한 확장성 TS-Way는 IoT, 모바일, 클라우드와 같은 여러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살게 되었습니다. IoT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앙 서버를 보호하고, 인가된 IoT 기기들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.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.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 가능합니다. TS-Way 도입 후 기대효과 망별 단말기를 사용하던 환경을 통합 단말 환경으로 구성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축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잘 감시킬 수 있습니다. 출장, 파견, 해외 파병 등 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인가된 사용자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 TS-Way